제펜 팬더 시리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촬영에 사기를 북돋는 구호로 집에 가자 괜찮네요 이거 오히려 최피디님은 이게 사기가 진작 되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뭔가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힘이 나죠 오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집에 기운을 남겨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요새 저기 뭐 출퇴근 길에 고생은 별로 없으십니까? 날이 좀 추워졌는데 뭐 고생은 없구요 좀 먼데 집이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고 요즘은 요즘 참 그 뭐랄까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가요 예 뭐 이렇게 원래 그렇잖아요 소고기는 겨울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누가 한우를 그만큼 줬는데 아이고 참 맛있더라구요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구워드시고 아 그렇군요 기가 막힙니다 출퇴근에 문제는 없고 고기가 맛있다 네 고 맛에 좀 여기서 뭐 동 저기 제자들이랑 맥주도 한잔 마시기도 되는데 네 네 네 고 맛에 빨래들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귀가 끼리 오히려 즐겁다 네 네 그런게 있죠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귀가 끼리 즐겁고 네 괜찮아요 맛있는 게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잠자기 전에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생각에 네 선생님을 요새 즐거운 출퇴근길로 인도하는 건 소고기였군요 소고기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어쨌든 집에 야 뭐 꿀단지 모셔 놨냐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말 뭔가 그런 꿀단지 같은 게 자기한테 그런 아이템이 하나씩 있으면은 이게 뭔가 항상 귀가를 촉진하게 되는 네 그런 트리거가 되죠 옛날에는 무슨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 때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네 뭐 시청률이 그때 50%를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시내 택시도 안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 모래시계를 봐야 되니까 네 모래시계를 보러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요새 날이 워낙 춥다 보니까 집에다가 어떤 아이템이 됐든지 간에 꿀단지 하나씩 모셔 놓으시고 집에서 보내는 또 시간을 이렇게 즐겁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겨울에 또 길 까먹으면서 또 뜨끈하게 데펴준 방바닥 굴러다니면서 만화책 보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이었는데요 요새는 실물 만화책을 구할 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또 요새는 잘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 만화카페에서 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외부 반출이 되는 만화카페는 거의 없고요 요새는 가서 보거나 그래야 돼서 아예 뭐 진짜 마음먹고 헌책방 갖고 한지를 구입해오지 않는 이상 집에서 실물 책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웹툰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겨울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는 팬더재팬 클래식 70 스트랩 같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70 스트랩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역시 팬더재팬의 2017 텔레신라인 FSR 이렇게 해서 팬더재팬 2시간 연속 보내드릴 거예요 가격은 이번 시간에 스트랩이 99만 9천원 다음 시간에 텔레신라인이 161만 9천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거의 두 배 가까이 나는 가격 차이인데요 자 오늘은 99만 9천원 99센치 99999 그렇습니다 46미리 두께 73미리 시비플레 뒷돌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스우드 바디에요 베이스우드 그렇죠 원피스 메이플 슬림시쉐임넥 원피스가 아니죠 네 원피스가 맞네요 넥은 원피스 이게 메이플 통이 아니고 위에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죠 원피스 메이플 슬림시쉐임넥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곧도 캐스트쉐드 머신헤드 그리고 42미리 너트너비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1편에 다 이렇게 나오죠 7.25 브라운관 브라운관 지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봐도 보이는군요 이게 보여요 공률이 그냥 이게 이 정도로 딱 봤을 때 여기서 둥그렇게 보일 정도가 7.25 이거는 근데 거의 요새 일반적인 팬더스탠다드에서는 대부분 9.5로 나옵니다 7.25가 안나와요 184mm 지판 공률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길이고요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장착되어 있고 원볼륨 투톤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 식스 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으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무게 미리 써놨죠 무게를 써놨는데 저는 좀 가볍게 썼거든요 저는 좀 무겁더라고요 4766 4766 이게 뒤집혀져 있네 이걸 좀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네 놨다가 잭을 뽑아? 네 내가 맞았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우와 잭이 꽤 많이 빠지네요 이게 몬스터라 엄청 많이 빠지네 3.45 선생님이 야 20그란 차이로 맞춰주셨어요 3.45 야 이게 잭을 미리 꽂아놨다가 뽑는게 이게 뭐라고 쫄깃하네 이게 그러면 잭도 안 뽑고 이 칠판도 올려놓고 있다가 하나씩 빼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십니까? 이거 무게 재는 걸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 이제 한 3년쯤 재다 보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진짜 정말 수백 개의 기타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 무게랑기만 데이터베이스를 할 게 없어 이게 보면은 진짜 이 기타의 그 표준이라는게 거의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이제 이번 저희 또 올해 말에 한번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 올해의 그런 평균 지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프런트 픽업 소리가 아주 빈티지하네요 헬프톤 헬프톤 힘 괜찮네요 괜찮아요 밸런스가 좋네요 마샬이구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어떤 정갈아 부각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쪽이 상당히 톤이 얌전하네요 마샬로 하면 또 어떻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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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네 이게 좀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 1팬 가끔씩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핫해서 한주평 일맥상통 막 멕시코의 대로 비교를 나오는 하주평이 있고 말했었는데 얘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고 정돈이 잘 된 느낌입니다 하이가 점잖아요 일본에 뭐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4 일본에 가면 뭐 선진국 인데 큰 건물이 잘 쓰는데 건물이 한 때가 올까 내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음 문도 이렇게 좀 옛날 문이고 네네네 창문 창호도 옛날 거고 근데 겉에 타일을 붙였는데 간 15층 건물 내가 타일 수백만 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많겠죠 예 이빨 빠진 타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 독 하죠 독 하죠 1번 감성이요 4 누가 그 이거 그 출입구 캐노피에 올라가 가지고 뭘 막 하고 있어요 두 명이서 출입구 캐노피요 출입구역에 출입구 네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그 전선 있잖아요 네 전선 각 잡고 있어요 하하하하 그렇군요 홈통 타고 내려오고 아 아 그런 감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일진 좀 껄렁한 애들도 야 뭐 거기서 읽은 건데 담배 피자 딱 그러면 껄렁하게 피잖아요 껄렁하게 자기 제떨이를 하나씩 닦아 꺼내 닦아 꺼냈고 닦아 이제 그만 가자 하하하하하하 이거 병이죠 병 하하하하 그게 뭐야 그런 그런 성실한 불량함은 뭐야 2진이야 2진 1진이 아니고 하하하하 야 이거 특이하네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 0.7진 1.3진 뭐 약간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런 아이튼 감성이 담겨있는 네 일본 특유의 그런 감성을 볼 수 있는 점잖은 밸런스의 기타였고요 근데 사실 일팬이라고 다 그런게 아니고 일팬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친구들은 핫해요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정돈이 좀 많이 되어있는 느낌이고 클린톤도 개인톤 같은 경우에는 미들 쪽이 조금 풍성하고 하위 쪽이 조금 내려가 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거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 에이 마샬에서 펜드에서 마샬로 가겠습니다 마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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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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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가 좋아요. 괜찮은데 이제 취향에서 조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확 올라가는데 가격이. 이게 여기에 또 어떤 분수를 받을지. 그게 제일 저게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161만 9천원이란 말이죠. 상당히 비싼 건데. 근데 일팬이고 거기다가 씬라인이고. 거기다가 FSR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안 돼요. 씬라인인데 뭐 메타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팩토리 스페셜론 이라는 데서. 뭐랄까. 기조를 약간 예상하기가 좀 힘든 그런 느낌인데. 다음 시간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017 텔레 씬라인 FSR로 돌아오겠습니다. 일팬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맛집 자유 탁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